수호 씨한테는 이 드라마가 지금 방영되는 게 지금 토요일 드라마가 되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. 그래서 눈물의 여왕도 20%이고 또 이제 이번 주 원더풀웨이도 끝나면 다음 주부터 또 수사반장 이렇게 해서 좀 기대작들 나오고 있는데 그 두 드라마의 경쟁이 좀 부담되진 않았는지 또 그 사이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이 드라마만의 힘이나 수호 씨의 매력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. 네, 토요일 1월 지금 이미 너무 좋은 드라마들이 방영하고 있고 저도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. 너무 재밌어요.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드라마 방영되면 이제 그 다른 드라마들 OTT로 볼 것이고 당연하죠. 내일부터입니다. 본방사수를 꼭 MBN을 통해서 할 예정인데요. 네, 당연히 부담도 되긴 하지만 사실 다른 경쟁,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다른 작품들과 경쟁한다는 생각보다는 항상 저는 이제 제 스스로와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걱정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최근에 되게 되게 1년 가까이 1년 동안 사극 거의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드라마가 되게 사극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다행인 건지 최근에는 또 사극이 없더라고요. 지금 경쟁 작품들이 또 사극이 아니기 때문에 아, 경쟁 작품 아니에요. 동시간대에 동시간대에 방영하는 작품들이 사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또 사극을 또 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충족되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예. 맞습니다. 사극의 틈새 공략을 우리 또 수호배우님이 노리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